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비자가 거절되거나 아니면 노미네이션이 거절이 되거나 심지어는 스폰서십 자체가 모니터링에서 캔슬이 되거나 바를 막거나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생길 때 또는 비자 취소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AAT 재심의 기회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겁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AAT 관련돼서 몇가지 화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는 조금 지워놨고요. AAT에서 사건을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고 나면 재심 신청을 한거죠. 그러면 AAT는 즉시 이민성에 관련된 통보를 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실제 사건을 진행해서 리뷰를 하는 곳이 AAT다 보니 그 AAT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접촉을 해서 AAT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프로필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보시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즉 애플리컨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필 자체가 언제 컴파일돼서 기록이 이제 보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된 기본정보가 위쪽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Case Details라고 해서 Tribunal Case인데 Migration and Refuge Division인지 General Division인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실 부분은 Priorit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자 Cancellation이나 Refugee Case라든지 이런 것들은 Priority No.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원심이 파기되어 AAT로 다시 이제 반송된 경우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Priority No.1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Priority No.1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선 급행 진행이에요. 브리칭 비자의 경우에 이제 Cancellation, Refugee의 경우에도 이 Priority No.1이 되고요. Detention Case냐 아니냐 당연히 아닌 경우고 그 다음에 Work Step 자체가 Case Preparation 단계입니다. 지금 이 파일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 Allocation 자체에서 멤버가 지금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AAT 내에서 케이스를 프렙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Awaiting Member Direction. 아 아니네요. 지금 멤버는 잡혀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멤버로부터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단계고 비자 클라스, 서브 클라스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그 다음 퀸슬랜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고 사건의 네이처는 노미네이션 리퓨젤이었습니다. 노미네이션 리퓨젤 된 것들 자체가 이제 AAT로 리뷰가 가있는 것이고 실제 파티 디테일스가 나오는데 원래 다른 이민 에이전트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가 불만이어서 저한테로 이제 사건이 이관되어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선임하신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llocation 자체에서 Constitution Date라고 하면 뭐냐면 멤버가 배정된 날짜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AAT에 사건 접수되고 나서 바로 멤버가 절대 배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예를 들어 AAT이 Brisbane Registry만 하더라도 Migration Matter를 담당하는 AAT 멤버가 23명쯤 됩니다. 제가 최근 정보는 안 받기 때문에 몇 명이 늘었고 줄었고는 모르겠는데요. 그 20명 넘는 멤버들 중에서 누가 할당이 될지는 사실 뭐 뽑기죠. 그래서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런 프로필을 뽑아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ribunal Officer는 그 멤버를 지원하는 Associate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Jurisdiction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AAT에서 사건 진행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이제 명기하는 내용인데 멤버가 할당이 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충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lated Cases는 이 매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노미네이션 리퓨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 그대로 Related Reason 자체가 비즈니스 스폰서 노미네이터 링크 케이시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역시 퀸즈랜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Case Profit에 보면 Direct Entry 노미네이션이 지금 거절된 것이고 Issue in Dispute가 이제 왜 Department에서 최초의 노미네이션을 거절하게 되는지에 대한 Summary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Case File에 이제 이전 기록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록들이 쭉 나오게 되고 사실 여기에서 뭐 했는지 자체가 저만이 갖고 있는 또 특수한 어떤 그런 Intellectual Property가 있겠죠. 지적 재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세부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Case Profit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를 봐야 되니까 두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Priority No.1이죠. Priority No.1이고 이건 Visa Cancellation입니다. Visa Cancellation 단계고 현재 Application Consolidation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직접 넣은 거예요. 이제 캔슬 당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AAT 가달라라고 이제 업무를 맡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로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riority No.1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현재는 Primary Deac File Received라고 하는데 요즘은 Deac이라고 표현을 안 쓰는데 이제 키워드 자체가 AAT에서는 아직도 Deac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Department of Home Affairs죠. 그런데 과거에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이라고 해서 Deac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성의 파일을 지금 받은 단계 그리고 이제 Application Consolidated 되고 있는 단계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Allocation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멤버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분은 비자가 왜 캔슬됐냐 하면 Section 109이라고 해서 Bogus Document와 Incorrect Information으로 인해서 비자가 캔슬되었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 과거 비자와 관련되어서도 거짓 정보를 넣었고 그게 Substantial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가차없이 비자 캔슬레이션 작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자동으로 비자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 취소 의향서를 받게 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쪽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미 펼쳐지고 있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번째 프로필인데요. 이것도 Priority No.1이고 Standard Migration Refuge Division 매터인데 Hearing Preparation 단계까지 지금 가있는 매터입니다. Hearing이 잡힌 다음에 저한테 오셨어요. 이분은 여전히 이분도 비자 캔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캔슬레이션 많죠. 제가 캔슬레이션 사건을 많이 해서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Hearing 스케줄이 지금 프로그레스되어 있고 이분은 지금 곧 조만간 이미 날짜가 다 잡혀있고 제가 Hearing을 뛰게 되어 있습니다. Submission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이분은 Section 1161B라고 해서 캔슬레이션의 사유가 인민법 116조 1의 B조항은 비자 컨디션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해서 캔슬이 되었고 캔슬된 사례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리뷰 재심 신청이 되었고 스스로 직접 하시다가 저한테 오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AAT에 재심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금 이런 AAT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필을 받아보고 계십니까? 내 멤버가 누군지 미리 찾아보고 계세요? 그 다음 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료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스스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년, 2년, 2년, 6개월, 3년 걸리는 대로 기다리다가 뾰족한 수가 생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AAT는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세저가 어떤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성공한 클라이언트 중에서 본인 정보를 오픈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위주로 제가 허락을 받은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 개인정보 까기가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기회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AAT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재심은 여러분이 행정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되죠.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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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